아 그럼 하드를 가기위해서 세번째 클리어를 해야겠군요 어.... 아 이건 아니겠지? 이걸 해야되고 쥐야 물음표를 가서 부스를 가야돼 바로 그렇다면은 일로 가야되겠네? 좋은 기회를 내비되고 절로 갈 순 없지? 일단 한마리를 잡을까 먼저? 아 이걸 먼저 깨고 과일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도적도 세번 해야 하드가 열리나요? 전사처럼? 아 둘 중에 뭐를 열린다고? 아 둘 중에 뭐를 열린다고? 잘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야... 개고수가 된 것 같군 아직 안이겠지요? 아bi 으윽 6 어 끝났겠다 응 오케이 이제 감이 왔습니다 감이 왔어 혈안하나 집어줘 사용불가 선정우실 약해 1위를 받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155위를 받아주고 일단 제거하고 시작해 아.. 모르겠다 하하 강화하러 가자 강화하러 가자 보스를 자꾸 강화하러 간다 아니야 아 근데 신선이 좋지요 하하 오 오 오 오 오 신선이 처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우 매다기요. 아 그냥 한 대... 아니.. 아우 신성이.. 안 내받아주고 방어하는 게 나았을라나? 아.. 강타 먼저 할거야.. 마이 미스테이크 막지기 막지기 여기 아 일부러 한번 잡고 싶은데? 어우 사압 사압 일부 잡으러가 잠깐만 오케이 일부 잡으러가자 신성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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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이렇게 쉽게 깨는 이 느낌?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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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잡아줘? 잡아줘? 조사해? 조사해? 아 조사 왜 했냐? 아니 쩔했습니다 영혼 없어 영혼 없어 영혼 없어 영혼 없어 영혼 없어 아우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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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차 아 실시자도 같은데 역돌 아 킬각이었나요? 내가 잘못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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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타는 여력 좋았다. 아 깔끔한데? 어차피 해보니까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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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냐 이 게임 또 깬 것 같구만. 나 저 분위기가 너무 여유로운다.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상점을 한번 가고 싶은데 돈이 있어가지고 호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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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신 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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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겠는데 신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잡을까? 아 다 써야 되네? 아 안 이랬다 순서가 아주 얹었던 것 같아 아 아닌가? 아 그러네 다음 선이구나 아 궁극화 타는 거 같은데 철에 파동하나? 하나 괜찮지 오케이 제대체를 올려주고 딸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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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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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애매한 칸 뚫러왔네... 하아...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는 칸다지요... 하아... 쟤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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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체력 4라는게 쉽지 않지만은... 가보자... 쟤모리... 쟤모리... 컨셉 갔으니까는... 무조건 유물만케... 아... 무작위 카드 2개가구나... 괜찮네... 개꿀이네... 쟤... 쟤... 쟢... 쟤... 쟤... ㅋㅋ 어헴 아 강타 붙어있어야 했네 또 실수했네 또 실수했어 또 실수했어 너무 작군요 잦아요 아우 점점 세진다 점점 세져 아우 엔어제 포션 절단이 연어 아우 근데 전등이 진짜 좋더라 전등은 하나 주고싶네 제거 아우 너무 잡다한 카드들이 많네 ㅋㅋ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 신성이 없으니까 아 7 데미지 넣기도 참 애매하네 확실히 난해하긴 하다 아 일단 아 줄이는게 나을 것 같기도 아니 모르겠다 일단 킵해봐 아 아 피가 없어서 엘보 잡아도 되느라 아 아 저도 지우고 싶은데 뭔가 좀 아까워가지고 앨범 잡아보자 그렇지 그렇지 제물 아 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간탈 먼저 써있어야 되는거다 아 또 실수했나 또 실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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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깔끔한 느낌 아주 좋은데 이거 아 후드로 좋았다 설마 못 깨는거 아니야? 아 아냐아냐 33대밑인가? 아 이게 풀려야지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피썰기 초피썰기인가요? 아.. 힘을 올렸구나 13국걸이 노 κ 아우 야 헷헣 entrar 살 수 있네? 응 살 수 있네 와 근데 수비 카드는 잔뜩 나와버렸네 데미지로 눌러서 다운폭행을 없애야 할 것 같은 다운폭행 끊을 수 있나 다운폭행? 아 뭐하는 경우가 보이네 뭐 나오느냐가 중요하겠네 아 방어하는구나 아 나이스샷 아 수비 안나오는구나 아 펜썰 야 약화에다가 위험했다 위험했어 작은집 가자 박치기 너무 많지않나? 박치기 한 3개 집은 것 같은데 3박치기? 3박 4박치기 아니요 잠깐 게임은 다른거 하는거죠 4박치기 4박치기 4박수 3박 rh n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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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발성이라... 무한 전도침을 줬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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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2 22 22 2 몇돈다는거죠? 9돈다네 9돈다네 8돈 8돈 아 그럼 죽잖아 때리지도 못해 방어가 필요한데? 아 전투체면을 뽑아서 차라리 그걸 뽑자 그게 더 낫겠다 이야 미치겄네 11 데미지네 방어 넣어야 되는데? 어 이거 같이 죽을 수 있나요? 판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 죽어요? 1 남았는데? 아 같이 죽는다고? 1 남았는데? 아 같이 죽는다고? 아 같이 죽어버리네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유물 막히는 것도 참 좋은게 아닌거 같애 어 꼭 좋다고만 할 순 없겠어 뭐지요? 어 어 계속 유물 캐다가 죽었어 사실 근데 캐는 맛은 있었어요 다 모으는 맛이 있었어 인정은 없네 아 아 아 끝났네 38 아, 사재미치구나 치약이 걸렸었군 유튜브琥,'이 connect 이게 우물 채우는 맛이 있긴 해 소S 아, 과자 안 온 것 같지? 아, 유물이 좋긴 한데 굳이 없.. 굳이 너무 없어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아깝다.. 아, 피도 되게 중요하고 난해하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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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압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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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맞으면서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죽겠어 아 이제 이틀 참 걸려 아 피 없다 죽겄다 죽겄어 잘 못했죠 아 잘했습니다 마 맞으면서 해야지 오래 적당한 마점은 필요하세요 아 아우 별로인 것 같아 컴퓨터 게임이야 흐흫 흐흫 헣 흑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층 상점이 50% 더 많이 생깁니다. 멤버십 카드 어떻습니까? 좋아보이는데? 이거 맞추면 안되잖아 아 나 이중타기 알았는데 아 나이스 안 맞추길 잘한 것 같애 요걸로 커버 안될까? 안되겠지? 아 솔직해 치약을 먼저 갈까? 치약을 먼저 갈까? 에이 잘 못됐다 ож меся 어서오세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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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비벼만 씁니다 ㄷㄷ 아직 비벼볼 만하지 않습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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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16때면 안될것 같은데 아, 피일로 하는건 좀 그렇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안 끝났네? 쟤 우리 하나 가자 아, 소주 안 돼 써봤거든? 물력 없으니까 죽겠더라 와, 물력 좋은 것 같아 수비를 없애버려? 도망 아 아, 죽고 앨버를 한번 잡고 싶은데 상점은 필요 없어 돈을 모아서 상점에 갈까? 아, 그렇긴 한데 좀 애매해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유, 모르겠다 계속 써봐 아, 방어즈 때문에 아, 잘못했네 에이 철수했구나 아, 소용돌이 좀 애매하더라구요 아, 뭐지? 생각보다 좀 애매하더라구요 아니, 좋죠 소용돌이 좋지요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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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오우 나이스, 찬스 센스있게 잘 집어쓰 잘 활용했어 전투잡기 쉽지 않는다 찾아온다 아 맞아요 한장쯤 괜찮지 %$$%&$%&$&$%&$&$%&$&$%&$%&$%&$&%́$%&$%&$%&$%&$ guide$wb Wright 아, 강타 좋아하는 격돌 좋아. 이거 격돌 가자. 격돌 좋아하는 카드라서 이건 집어야겠다. 아, 물약 좀 쓸 걸 그랬다, 그죠? 굳이 아낄 필요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낄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낄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그래? 저, 난 저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아우,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 오케이, 체력 잘 올라가고 있어 아, 불풍기 강화하면은 뿅짠데 한번 가볼까? 강화해야 되는데 대신에 어, 어, 잘못 눌렀다, 아 돌아가기, 멀어지 신성이 사, 사야 돼, 신성이 사야 되는데 다른 것도 갖다 버리고 신성이 필요하다 어, 강화 한번 하러 가고 가져와, 카드 가져와 이신성이 안 되나? 아, 철회파도를 짓고 싶긴 한데 응 발화를 집을까, 차라리? 이격돌하기엔 좀 그런 것 같고 쓰읍, 하하 내내, 이 음악 일볼란트인 거예요 아, 안전한 건 철회파도 한 것 같아 아, 근데 격돌 한번 가볼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은 불 뿜기 강화하기로 했으니까 뿜기 강화해주고 오 개꿀 카드 아 개꿀 유물이지 옥불이 강화해주고 아 아 상 좀 달고 그냥 아 왜 싸우러 갔냐 피도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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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생각 못했네 아 아 아니 나는 아이템 들고 언제 쓰냐 이래가지고 아 이거 지금 쓸 걸 그랬나보다 아 어떻게 할 테스트 장보래 뭐야 아 또 만났네 아 이거 쓸 걸 아 또는 썼네 아 아, 순서 잘못했다. 잡을 수 있나? 안될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아, 피해보호를 못했다. 썼는데. 아, 절단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강화 필요 없잖아요. 수비카드가 없으니까. 아, 왜 바로 돼? 글 좀 읽어볼라 그랬는데. 야. 내가 도저히 한번도 안 해봤어요. 3번 깨고 하려고. 2번 깼거든요. 아, 얘 깼구나. 아, 이 카드를 좀 버리고 싶은데. 답이 없네. 14... 20... 20... 20... 25... 20... 20... 21... 아 아 내 카드 훔쳐갔네 세 명 카드 음.. 하아.. 아 문모한 돌체 정지 아 나쁘지 않구만 근데 너무 세네 널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나 문모한 돌체 썼어 오 마이 갓 갓 와 누가 봐도 딜이 안될거 같은데 뒤진거 같은데 아 아 이거는 좀 빨리 썼으면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 또 묻겠네 야씨 아쉽다 아쉬웠어 아 너무 아쉬웠다 아 잘한거 같은데 쉽지가 않네 아 이거 해놔야겠다 나중에 강화하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구 엘리트봇을 잡는다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두가지 사지선단이 아 9 3 27 아 당황했구나 참 어이가 없네 자 음.. 유물 범인이요? 오케오케 오케오케 아.. 무적이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 아.. 단점도 있는 것 같았어 가볼까? 하나? 음.. 으흐흐흐흐 꽃.. 흐흐흐흐 아.. 약경수 전 벌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기 카드입니까? 이 카드? 피.. 그게 많아야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볼까? 아 난 써봤는데 불편.. 별론 것 같더라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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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도대체, 저거, 저거, 저거 아.. 무적.. 이맛이구나.. 아.. 무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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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란 집어볼까? 광란 지금 짓기에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라니? 라니 되고 한번 가볼까 또?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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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전등 좋다. 전등 개구리지. 40은 별로인 것 같고. 바랄래. 가만히 쓰기지. 바랄래. Binどう Ob heat? 극장 아니, scale everything is happening. 중간 played on squares. 수비하면 안 되지. 아.. 아 늦었다 근데 아.. 마이니스테이크 아하 마이니스테이크 아 근데 약하고 오려놓지 않았나? 아 안걸어놨네 이제 쓰는게 의미가 없겠구나 걸어놓은 줄 알았네 아.. 중독소 중독은 두 잘만 하지 오케이 카드를 소멸될 때마다 모든 적에게 피해를 삼줍니다 어우 야 소용돌이 두 개는 좀 그렇다고 하죠? 소용돌이 두 개는 좀 그렇다 예정으로 하.. 어! 모자를 왜 잡히는 거야? 하.. 하.. 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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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어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한 장정도 참 좋은 것 같아 카드 제거를 가자 아 근데 너무 공격 카드가 없어 보이긴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맞으면 안될거 같은데? 피가 너무 없네. 아 그럴거면은 이것도 잘 못썼잖아. 네. 최록 회복 해야되겠다. 아 저거 왜 줍었냐? 바로 뽑은 카드 더미에 부상 카드를 두장 쌓습니다. 부상 카드를 뽑으면 카드 한장을 뽑습니다. 그게 그거인거 같아. 아 부상을 일부러 뽑게 만드는 그거구나. 아 왜 안뜨렸냐? 흐흐흐흐 하우 마이 미스테이크 하우 마이 미스테이크 하우 마이 미스테이크 뭐죠 있지만 아쉬웠어 아.. 대검 딜이 그렇게 세다고? 근데 어차피 세 판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어서 가지나? 아.. 소용돌이는 지금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아.. 소용돌이 다 찬스였나? 아..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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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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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무도 빨리 한 번 해보고 싶네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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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피가 뭐죠? 어두운 피 뭡니까? 아 내꺼구나. 이거 줘요. 새로운 거 주저다잖아. 카드 다 써기가 쉬워야 말이지. 아 아이스크림 타고 싶다. 아니 이것 좀 버리자. 와 진아 왜 집어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타고 싶다. 아이스크림 타고 싶다. 아이스크림 타고 싶다. 아이스크림 타고 싶다. 내 타고 싶어 dou narr план Mond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냥 때리는 게 나았겠다 아 죽었네 때렸으면은 아 약점 분석해서 그렇구나 아 어서오세요 아하 아 아 소용돌이가 안 나왔네 3장 뽑아볼 걸 그랬나 나오긴 했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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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수 있는데 방법이 없니? 갔나보다 갔네 갔어 갔네 아 아 이거 살 수 있었던 것 같다 와 그러네 아 이걸 생각 못했네 아 그러네 아 진짜 미치겄네 아 저거는 진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애 골든을 전부 했고 카드를 재고 카드를 재고 아 그러네 아 이거 생각을 못했냐 아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 바라가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항상 찍는 건데 그치? 잘 해놓고 아쉽네 잘 했는데 너무 아깝네 잘 했는데 공격공격 계속 잡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잘 잘 해야 아 괜찮지 아 그렇게 할 수 잘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한 번 더 가보자 불풍기 스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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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깡 깡 깡 깡 깡 깡 깡 깡 음.. 격때둬 안 썼나요 제가? 아 썼죠 오케오케 오케잇 잘하고 잇쓰 갈보기 하나 짚자 갈보기 하나 좋은것같애 상자문 안가도 될것같애 일본을 한번 잡아보자 아아 난해하네요 아 지금 슬퍼해 아니랬어 아니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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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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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턴의 3장의 공격카드를 사용할때마다 방어도 사러웠습니다. 아 개꿀카드네 재련한번 가야겠구만 아 이 카드가 뭐 달달해보이는데 취약일을 부여 칠십까지? 아 어 나 알겠어 아 방어도 진짜 사귄거 같애 음 아 아 으 으 이윽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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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도 저거 잘 사용했으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뭔지? 뭔지 모르겠는데? 최종 부서 두 번 잡았는데... 어... 나쁘지 않네... 저주 받은 열쇠, 저주 받은 열쇠 좋지... 저주 받은 열쇠, 저주 받은 열쇠... 어? 저주 built Obune... 으흐흩 말도 안되는 짓을 했다 그렇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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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걸... 피가 담긴 병이 있으면은 나중에 피지방에서 폐카드 다 페널티 없... 그런게 있었군요... 오케이 오케이... 근처처럼... cinca 닿ume 프뤄레ising 스크 스프 파워더로 이걸 그처라는 Przy salvation ㅋㅋㅋㅋㅋ 미지 방 미지 방이 어디지 건데? 미지의 방일 거 아니야 어 잘못봤다 와아 아 어 잘못봤네 상점인 줄 알았네 아 그래도 그렇게 멀리 있진 않은데 캠프 아 물음표 봐아 아아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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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게 내가 이렇게 에헤븐이 와 한도는 이렇게 많이 하는거 같네 아 안나왔네 어 뭐야 아 카드당 숫자지 아 큰일났네 저거 어떻게 언제 없애냐 아 오케 으흐흠 아하 아 격돌 지우면 안될거같은데 이제 에어었 흠튼 강한 강화를 좀 시키자 어우 펜쪽 좋지오 오우 앞라인을 먼저 강화시킬까? 음..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 이거 진짜 좋네 와 저 좀 쥐어줘야지 어 다 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가보자 아 다 살걸 돌아가자 다 사봐 없는 것보단 있는게 낫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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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나름 느낌있다 천둥이나 강화해볼까? 아 두장은 좀 그렇겠지? 나름 느낌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 그냥 또 먹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스읍 맞아야겠다 맞아야겠어 뭐 흐흐흐 어 뭔가 재밌는데? 호화로운 베개 아 휴식을 지을때마다 아..아..아 아까 뭐이봐 손에 있는 성격강경을 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니아니아니아니 5źwięks 뭔가 채우기가 실네 저러니까 아 지역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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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좀 있는데 눈이 좀 있는데 길게 가고 싶은데 야... 여기 아니면 다른 데가 너무 빡세대 여긴 안 될 것 같아. 진짜 난리 날 것 같아. 여기가 될 것 같은데... 더미에 있는 수만큼 10일에 피해를 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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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피가다니까 카드를 못받네. 아, 이거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 이 카드를 없애야겠어. 연소 아,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연소가 자꾸 막는 것 같네. 원래 피를 달아야지 이제 그걸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연소 아, 이거 좋은 것 같네.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아, 제물을 여기서 쓰면 안 되나? 야, 저 터뜨리고 싶은데. 아, 저 터뜨리고 싶은데. 접었다. 아, 안 끝났네. 아, 끝난 줄 알았는데. 에헤이. 아, 피가 쉽지 않다. 뭔가 이득하고 약전 분석 잘 맞을 것 같애. 뭐 하나 가보자. 아, 돈이 없네. 어, 방어도 일을 얻고 카드를 가져온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 50원짜리 유물이야? 뭔데? 터뜨린 양초. 저주 카드가 사용.. 저주 카드가 사용 가능해집니다. 체력 1월을 잃고 카드가 소멸시킵니다. 얼어뜨려. 보스를 자꾸 시식하는 게 낫겠지?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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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하, 아하... 아 그러니까 아 이거 껄보기 수비를 써야 돼서 어차피 안되네 잡았네 근데 아 이거 피를 손에 시키면은 어떻게든 이게 잡게 되었네 원하는 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카드 아 도박집 이거 좋더라 무적 하나 집을까? 무적은 안될것같아 절단을 집을까 차라리 절단 괜찮지 하나집을만하지 저 코스트 1코스트는 좀 집어볼만한것같아 공격카드가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강화시킬까 차라리 강화시킬까 차라리 아 좀 애매하다 근데 아 방어 카드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자 멀리건을 해봅시다 어 멀리건 시작 안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필요없고 당허도 필요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내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아 마이 갓 이렇게 깔끔할 수가 와 와아 사 사멸까지가? 흫 사멸까지가? 와 미치겠네 카바부 사멸까지 와아 재밌네 한번에 끝내기 위해서 방어둠 필요 없던 것 같고 이 아 약점 분석을 해서 힘을 얻을까? 차라리 이걸 강화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걸로 가보자 와 재밌는데? 아 아 이 모습 열두구만밖에 못하잖아 와아 와아 난리났네 아 으 으 다른 드디어 말야 사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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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나 못하는데? 아니 나 나 못하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와아 한톤의 열두번이네 와아 쓰. 아 이거 쓰기 좀 아까운데 뭐 so 재물을 뭍져 가볼까? 방어 돈 올려야 하는데 방어 돈 계속 올려야 하는데 제물을 터트려서 공격으로 갈까요? 아.. 늦깔보기가 또 나왔는데? ㅋㅋ 미치겠네 ㅋㅋ 아니요 6번 밖에 안 남았네 아 분노를 미리 쓰라고 아 그렇게 할까요? 아 사유를 써야지 공격을 한 번 할 수 있겠다 아이 안되겠다 아 다 쓰지 못하는데 미치겄네 아 어서오세요 근데 폐수단 잘되가지구 그건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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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개꿀듭인데 와아 2번 댁 장난 아니네요 와아 너무 재밌는데? 이제 지옥이 열리는 겁니까? 와아 방금 댁 너무 재밌었다 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옥 어떻게 들어갔는데요 세번 낀거 아닙니까? 저 이거요 남은 보스가 뭔데요? 아 이건 없.. 없죠 아 이 친구들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도영 친구가 누구예요? 아 이 친구요? 아 일단은 잠시 과자 하나 먹고 하도록 하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